남편분하고 우리 어머님을 보시면 지금 이제 딱 둘이잖아요 가족이 근데 원래 둘 사이에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된대 근데 잃어버린 애기 없어 둘 사이에? 유산되거나 이런 거 있어? 두 번 두 번 있어? 작년에 6월에 유산했어요 6월 달에 그치?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 1년 됐어요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는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삼신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이거 말고는 본인이 있잖아 아저씨 하는 일도 그렇고 걱정 근심수가 없어 둘의 궁합도 그렇고 나쁜 궁합이 아니야 이 두 부분은 애기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애기는 나이가 있어서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애기도 시험관으로 가진 애기예요 근데 이제 시험관으로 가졌는데 아이가 정확하게 잘 들어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궁에 애기 집은 있는데 아이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관 시술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애기가 생겨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유산하고 또 한 번은 그냥 피로 다 쏟고 이번 작년에 가졌던 애기는 저희 신랑이 803 가서 기도해가지고 애기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래서 태명도 80이라고 졌는데 걔는 심정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두 부부 사이가 궁합도 굉장히 좋고 남편분 하는 일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두 부부를 보면은 애기 하나 딱 하나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면 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시험관을 하고 그래도 어찌 됐든 임신을 가능한 몸이에요 나이가 있어도 왜 울어 얼마나 그동안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 네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꾸 그게 상처로 자꾸 다가오니까 이제 진짜 포기했어 네 이제는 아이 없이 그냥 살기로 아저씨랑? 네 남편은 아이가 처음부터 없이 그냥 딩크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결혼 초부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결혼 6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이를 계속 지키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안 되니까 작년에 이제 유상과 동시에 이제 아이는 진짜 마음에서 접었어 접었어요 접고 이제 미련도 없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몸은 계속 반응이 와요 이렇게 주기가 여자들은 그런 주기가 있잖아 주기가 이렇게 몸에선 반응이 와요 이렇게 배란일이 되고 뭐 그건 알겠는데 시험관을 한 것도 남편이 정자수가 부족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몸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와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래 대란 주기랑 이런 게 오는데 그때 되면 관계를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기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 갖고 싶어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상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뭐 뱃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갖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도 정상적인 아이면 주시고 아이가 정상으로 온전한 몸을 갖고 태어날 아이면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세요 아이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는 마음에서 접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기가 몇 번 그렇게 유산되고 그 염색체 검사를 했었거든요 시험관 왜 아기가 심정지가 됐는지 염색체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 검사까지 해보니까 아 이건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아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미련을 접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 편하겠어 사실 어? 갖기가 무척 힘든 부부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은 솔직히 삼신이 비춘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고 3년째가 됐을 때 오래 지나고 3년째가 됐을 때는 그래도 삼신은 하나 비춰 근데 그때 되면은 나이가 나이가 많죠 진짜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연이 닿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2, 3년 뒤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셔? 아니요 일도 해요 부업식으로 해요 부업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맣게 아 부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게를 해요 한지가 지금 8년 9년 됐거든요 8, 9년 됐는데 뷰티샵을 해요 근데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거의 예약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매출도 적어지고 하니까 이게 부업 아닌 부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애기 같느라고 신경쓰고 신경도 안 쓰고 요즘은 또 많이들 1인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머니 보면 하는 일이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다른 데다가 차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샵인샵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래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시기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가게 문 닫는다 소리 나오거든 제가 지금 계약을 다시 2년 계약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1년 정도 이제 좀 더 남았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 아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접어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마음이 뜬지는 좀 됐어요 몇 년 정도 됐는데 왜냐면 여기 한 자리에서 지금 8년이 넘었어요 오래됐네 네 오래됐어요 8년 결혼 전부터 했었으니까 결혼 전에는 그래도 이제 혼자 그냥 먹고 쓰고 그냥 그렇게 쓰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거의 부업으로 전락한 거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었지 아기 가지려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거의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일은 뒷전이 됐는데 마음 뜬지는 오래됐고 그냥 말 그대로 단골손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가게 세 빼고 그냥 내용돈 조금 버는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원래 정리를 그 2년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작 금액 빨리 정리를 하던가 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어찌됐든 1년 남았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아니겠어? 내년에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몸을 조금만 더 이제 좀 쉬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은 다 적었다 하더라도 진짜 내 말 한 번만 믿고 어? 조금만 고생해봐봐 근데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 3년 뒤에가 자식의 운이 좀 있어요 신랑하고는 계속 사나요? 아저씨하고는 궁화봉 나쁘지는 않대요 떨어지지는 않아 이혼 안 해요? 네 저는 가끔 이혼한 생각도 남편이 애기를 왜 못 낳아줘서? 어... 이런 얘기하면 근데 신랑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안 맞아서 성격이 성격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든 자식을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안 떨어지려고 뭔가 연결고리를 가운데 자식이 있으면 참게 되니까 근데 남편하고 아기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도 그만놓고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에서 한쪽에서는 남편을 조금 밀어내는 마음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거는 내 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분하고 궁합은 나쁘진 않아요 아무리 궁합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몇 십 년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다가 이거를 맞춰 갈라니 아무리 궁합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투격태격하는 거는 2, 3년은 고비는 다 누구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애기가 둘 사이에 없으니까 오히려 더 이혼에 대해서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미안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 있어서 너랑 나랑은 자식 없으니까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더 앞서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자식 없어도 이 둘 잘 살 수 있어 본인만 마음만 잘 잡아 이 사람은 솔직히 아무리 연아의 남자라 하더라도 지가 오빠처럼 다 해주고 싶어 하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가게는 내년까지 하시다가 조금 더 지나서 좋은 기회가 됐을 때 그때 좋은 자리를 한번 알아봐봐 근데 내가 2, 3년 있다가 애기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내년 지나고 후년부터는 삼재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면은 삼재 때 안 좋은 운일 때 차라리 아기를 갖고 피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액땜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어떨까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크게 봐줄 거는 없지만 내가 아까 첫 마디에 어? 저 뭐야 애기 잃어버린 거 있지 않냐고 물어본 거는 어찌 됐든 뱃속에 있다가 간 애도 상문이기 때문에 두 부부를 보면은 상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별 공방이 들어와 있어 어? 그 아이랑도 나랑 인연이 아니어서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나한테 이별 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자식하고 이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당장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점사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2, 3년 있다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 어차피 시작한 거 그러긴 제가 결혼 자체를 늦게 했는데 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제가 지금 몸도 이해는 가요 젊은 사람들이 해도 힘들다 하더라고 근데 남들보다 시집 많이 늦게 갔으면 조금만 더 해봐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가졌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 회복이 되게 늦더라고요 더디게 가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너무 아픈 거야 자궁도 아프고 그래서 몸이 회복 속도가 늦더라고요 몸 고생도 몸 고생인데 나는 마음 고생 많이 한 게 느껴져서 그렇죠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게 진짜 제일 커 몸이 아픈 거는 치료받고 며칠 쉬고 하면 회복한다 치지만 이 마음에 상처받고 미안한 감정에 나 스스로 나한테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심장 소리도 너무 잘 들렸던 아이고 주스대로 이렇게 너무 감격했거든요 심장 소리 전에는 심장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어도 막 우렁차게 이제 그런 소리 듣다가 이제 가서 정기검진날 갔는데 심장이 멈춘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멈춘 지 얼마 안 됐네 그 말을 듣는데 완전 망연자실한 거죠 그 소리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아저씨가 803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나서 받은 아이면 아기가 생기고 나서도 그 아이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원래 기독교예요 시댁이 기독교인데 오죽했으면 803까지 가요 아니 이제 시댁이 기독교고 아버지가 골수예요 기독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셔서 개척교회까지도 하셨던 분이라서 그게 되게 강하세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왕래를 했었고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희 신랑은 저를 만나면서 그거는 이제 시댁이 부모님 종교니까 자기는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같이 절에도 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기가 이제 같이 절에도 가고 뭐 어디 출장 가면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이뻐 근데 있잖아 여기 남편분의 집안에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 같은 신모셨던 분이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 이 집안이야 이 남편네 집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아버지가 종교 생활을 하세요 지금도 맨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 윗대로 보면 또 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기독교로 바뀌어서 그런 거지 내가 볼 땐 원래 기독교 크리스찬 집은 아니고 아버지가 종교를 바꾼 건지 윗대에서 바로 바꾼 건지 내가 볼 때는 바뀌었어 종교가 그래서 시댁이 다 기독교예요 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만 지금 그냥 이제 중간에 중립에 딱 있는 입장이 중간에 중립에 있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803 가서 기도 드리고 애기도 생겼고 했으니까 또 2년이 다음 지금 또 해봤자 또 잃어버려요 지금 운 자체가 내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지나서 다시 기도 열심히 하고 애기 생기면 생겼을 때도 지켜달라고 꼭 좀 기도를 잘 드려야 돼 알았지? 이거 명심해 둘 사이 무조건 애는 하나 있어요 없으면요 있어요 안 가지면 저희는 안 갖고 살려고 하는데 굳이 이제 굳이 뭐 나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하루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모르니까 저희 신랑은 아이 없어도 되고 사업만 잘 돼서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주의에서 약간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또 고맙고 그런 생각이면 더 진짜 고맙지 왜냐면은 애를 바라면 와이프는 더 부담이 느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잘못 이제 몸이 안 좋은 거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저씨도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남편이 그닥 그래서 약간 그냥 저희 신랑은 욜로족 스타일이에요 욜로족이 뭐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이런 거 좋아하고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 우리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손이 하나 비추네요 그래요? 네 마음을 접든 말든 그거는 본인에게 알아서 하는데 무조건 하나는 있대요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안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죠 가벼운 마음으로 노력해봐봐 어쩌다가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알았죠? 그 다음 사업은 어떨까? 근데 사업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계속 막 잘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몇 년 전 상간으로는 조금 힘들었었어야 되는 거 같아 근데 뭐 내년 뭐 올해부터도 운이 들기는 했지만 뭐 내년도 나쁘지는 않고 근데 뭐 일단은 내년은 나쁘진 않아 근데 내후년은 또 힘들어 그래요? 저희 신랑이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계속 몇 년째 못 받고 있거든요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4, 5년 됐어? 그 돈은 그 돈을 원래는 작년에 받았어야 돼요 아니 아니 빌려준 게 빌려준 게 아니라 이제 대금 말 그대로 장금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고 장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도 다 쓴 상태에서 장금을 받아야 돼요 장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금 날짜가 원래는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이제 또 올해 받을 수 있을지 한 군데에요 그게? 네 지금 한 군데 근데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받아야 될 걸로 이제 받기 조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 저희가 지금 벌어놨던 것도 다 쓰고 법적으로 조금 가야 될 거 같아요 그 돈을요? 네 받으시려면 왜 힘들까요? 그 계약서도 다 정상적으로 쓰고 그랬는데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줘야 되는 사람들 없다고 하면 땡기잖아 근데 아무튼 그냥은 있는다고 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뭐 내년은 조금 괜찮은 듯 보여도 또 내후년에는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이 좀 올라가다가 이제 39 이때서부터 좀 꺾여야 되는 상태였었거든 원래 이 분이 원래는 잘 되다가 39, 40 이때서부터 조금씩 꺾이는 해라 또 앞으로 내년 잠깐 괜찮고 내후년 또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와 그러니까 2, 3년만 잘 버텨봐 애기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시겠어? 네네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네 저희 그냥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리고 지금 결혼하신 지 6년 되셨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어머니 내가 생일은 모르는데 어찌 됐든 식복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응 본인이 그래서 지금 아빠가 조금 힘들어도 엄마가 가게를 좀 정리를 하고 집에서 쉬면서 뭐 남편 일을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운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아빠의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어영부영 할 거면 차라리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년에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내후년이 3세잖아요 어차피 그전에는 그냥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냥 몇 년 좀 쉬다가 다시 일을 하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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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한 말이 그 말이야 네 저도 약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단골도 많이 끊기고 그래서 올해가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인연이 다 닿아서 그래 그러니까 계속 오던 사람들도 갑자기 안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끊기지? 네 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자 그냥 일적인 거는 이미 올해 이번 연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쳤고 내가 일하는 그곳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인연이 끝났기 때문에 진작 정리를 오래 했었어야 됐는데 그 일터랑 인연을 연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근데 아까 말한 게 삼재다 보니까 정리하고 좀 쉬면서 또 마음이 바뀌면 애기 갖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그렇게 다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잠깐 쉴 때 아빠가 또 잘 될 수 있어 운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네 네 아시겠죠? 2, 3년만 딱 부부가 고비예요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제인 아니야 제인 아니지 뭐 아빠가 하자가 있는 건데 저도 제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외롭게 자라나 보니까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애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자식으로 인해서도 부딪히고 충돌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애기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는 둘 다 장단점이 많은 거 같아 그렇죠 일단 나이가 아무래도 저는 나이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냥 이제 유산하고 너무 힘들고 몸이 이제 회복 속도도 늦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제 몸도 이제 점점 점점 무거워지는데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마음 바뀌면 다시 한번 노력해봐 몰라 무조건 하나 있대 그래서 아니 몸이 여자들은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배란 일이 되고 이럴 때 느껴지잖아 그러면 나 왠지 이게 몸은 반응을 하는데 몸을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신랑하고 이렇게 하면 애기가 다 생겨야 되잖아 자연적으로 우리는 안 생기는 거야 병원에서도 상태는 퍼펙트예요 이래요 근데 왜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거든요 남인병원을 근데 이제 남인병원에서 문제가 병자 상태가 안 좋아? 우리 신랑이 좀 보기보다 보기에는 되게 건강하고 이렇게 보여요 보이기에는 근데 안에 속이 이제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애기들 올챙이들이에요 올챙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기보다 다르더라고요 시가 많이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진짜 바다에다가 막 정자수 많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가서 하기도 하고 많이 하고 별의별 걸 다 했구나 그래서 아이를 언제 생긴다까지 딱 날짜도 다 봤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 번 근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다 엇나가고 무산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마음에 되게 막 화가 막 치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란 말 안 하잖아 어? 그냥 그때 되면 인연이 닿을 일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노력만 해보라고 했잖아 그동안에 했던 그런 정성들이나 기도들이 그때 당시에 무당이 너 이때쯤 애기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안됐다 하더라도 그때 정성이 그때 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한 곳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삼신이 비추고 아이가 보이고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 배부르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어긋나지니까 영적으로 보이기엔 다 그렇게 다 보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다 어긋나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저희 이제 이 시댁 쪽이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틀은 건 아닌지 아니요 그 조상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기 잃어버린 거 있지 않냐고 네 그러니까 애기가 생겼어도 이별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려다 보니 어 아이가 간 거예요 그럼 하긴 작년에 제가 약간 그런 공방 그 수가 있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 그거 다 땜한 거야 아 아이로 보낸 게 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 네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